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1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상속인 가압류와 상속포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9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2444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배작이의 사건이고요. 원고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피고는 피상속인의 채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들끼리 소송을 한 거죠. 그래서 피고가 돈을 받아갔더니 원고가 그거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원심에서 받아들여졌는데 대법원이 파괴한 거죠. 결과적으로 피고 채권상속인도 상속인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사망인, 망인은 2013년 7월 16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아마 아들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상속인 A가 10월 15일에 상속포기 신청을 합니다. 상속포기를 신청을 하니까 14년 2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와서 한 9개월 정도 지나서 가정법원에서 수리 심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7월 16일에 사망하고 10월 15일에 신고를 해서 14년 2월에 수리가 심판 결정이 나온 거죠. 그런데 피고는 2013년 12월 26일에, 그러니까 상속포기 신고는 했는데 아직 수리가 안 된 그 사이, 그 사이에 이 상속인 A를 상대로 망인의 채권에 의해서 망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가압률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속인이 지금 사망을 했잖아요. 7월 16일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상속인 아들한테 이제 채권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망인의 상속재산, 그러니까 부동산에다가 가압률을 한 상태죠. 그리고 나서 2014년 1월 28일 날 가압률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망인의 다른 상속, 그리고 나서 14년 2월에 아까 그 상속인 아들은 상속포기를 했죠. 그리고 다른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5년 3월에 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가 따로 선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포기하고 변호사가 네가 재산 정리해라 이렇게 법원이 한 거죠. 그런데 원고는 이제 망인의 다른 채권자였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다른 채권자였는데 이 채권을 양수받아가지고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 판결을 가지고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 배당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원고는 상속 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피고는 망인에 대한 채권을 따라 갖고 있지도 않고 가압률 자체를 상속인 A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사망한 다음에 했으니까 그런데 A가 상속을 포기했다. 그럼 가압률 효력이 있느냐? 문제는 이겁니다. 피고가 상속인 A에 대해서 한 채권으로 가압률 신청을 했는데 그 가압률이 된 이후에 이 상속인 A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이 가압률 효력이 과연 남아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상속 포기에 대해서는 소구표가 있다. 그리고 소구표가 있는데 상속 포기 전까지는 상속 재산의 관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있다. 따라서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률은 상속 포기 시에도 가압률 효력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상속이나 상속 재산관리인의 세무자로 한 상속 재산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고는 재산관리를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서 상속 배당 절차에 참여했고 피고는 상속인 A, 나중에 상속 포기한 상속인 A, 아들에 대해서 배당 절차에 참여했지만 둘 다 똑같다 이런 겁니다. 둘 다 상속 재산 관리인에 대해서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가압률이 유효하고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원심하고 달리 피고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 겁니다. 결국은 망인의 착권자로서 망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에 대해서 가압률을 할 경우에 상속인이 혹시라도 나중에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여전히 가압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으로 상속되고 실제로 포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렇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는데 이때 가압률이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 그리고 이 판례를 기억하고 계셔야 나중에 소송할 때 이 판례를 제시하면서 이거는 당연히 우리도 권리가 있다 가압률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상속 포기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 판례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